안녕하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어요? 여기 뭐가 맛있어요? 사만 있어요, 여기? 빵 맛있어요?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그렇죠? 처음 뵙죠? 그렇죠? 야, 이 좋은 찬! 뭐가 아니야. 너 때문이라며. 지금 이렇게 또 1박 1회도 덕분에, 선호 덕분에 나오고. 아이고, 아이고. 진짜 영광입니다. 맛있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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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이거 시그리쳐라. 이거 좀 드세요, 같이. 어, 네네네. 시그리쳐라. 네. 아, 네. 안 줘서 아주. 아시잖아요. 아, 너무 잘하죠. 선호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1박 1을 가잖아요. 그럼 토요일날 이제 집에 오면 저희가 꼭 목욕탕을 가요, 같이. 그래서 둘이서 거기서 이제 피로를 풀고. 뭐 오늘은 밖에서 잤는데 체감 온도가 뭐 영하 20도였다. 아, 그렇다. 그래서 저는 아, 이게 진짜로 밖에서 재우는구나. 그럼요. 진짜 밥을 안 주는구나. 그래서 아...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되는 거군요. 이거 많이 넣어놔요, 이거. 나중에 한 번 꼭 손으로 한 번, 게스트로 한 번 먹어주세요. 아, 저야 뭐 불러주신다는 거죠? 진짜로. 제가 뭐 입수든 뭐든 못하겠으니까. 입자고요? 지금요? 저야 영광이죠. 이야, 이거 해 놨어요, 저. 분명히 입수 갑니다. 됐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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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치예요. 진짜, 언니. 지금 딩진이 형이 직접 붙인 전과 함께. 아, 진짜? 맛없겠다. 같이 붙여서 맛있을 거예요. 바로 그래. 야, 축하한다. 보상 축하한다. 아, 고마워. 어? 형도 같이 받은 거야. 야, 내가 1박 2일도 안 하고. 초등학생들이 와서 고피 진짜 나요, 막. 진짜? 초등학생이 와서 고피 진짜 나요, 막. 어, 나지? 이렇게 1박 2일도 안 하고. 아기들도 많고. 맞아요. 아니... 형, 하이. 오랜만이에요, 형. 잘 지내셨죠? 아니... 왜 이렇게 머덕이 있어? 설날이니까. 진짜요? 어, 진짜 500장 붙였거든요. 직접 붙인 전과 함께. 아, 진짜? 복졸이라고 하는 건데. 대답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직접 풀어보시면. 오! 자, 우리가 누구? 1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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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!